우리 함께하기 식구들 지금 어디 박사님 지금 멍 때리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 멍 때리고 지금 현재 여기 막걸리 축제장 왔습니다 막걸리 거리에 왔는데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갈등 우리가 아는 데는 법 막걸리집이고 상호난만은 12번이네요 네 이곳이 예를 들어 홀짝으로 해서 총 25호점까지 있네요 25호점 여기 보시면 25호점인데 가장 잘 된 곳이 여기 복 막걸리집이에요 잘 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막걸리집 지금 사람이 많아서 저희 함께하기 식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동 막걸리 거리입니다 막걸리 거리에 이렇게 지금 시간이 7시가 약간 안 됐는데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전주의 막걸리 거리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